이번 주말 광주 전남 지역은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접어들면서 화창해질 전망입니다.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15일 광주 전남 지역은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게 돼 가끔 구름이 끼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 등도 예상됩니다. 흐린 날씨는 일요일이 되면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 맑은 날씨로 바뀌겠고 주말 동안 광주 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,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